보라 씨가 다시는 이 대표 앞에서 김분홍이라는 이름 꺼내지 않는다는 약속.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그럼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. 네. 그런데 김분홍 씨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? 나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. 어차피 얘기 안 할 거니까. 좋아요, 그럼. 이렇게 합시다. 내가 보라 씨 비밀 지켜주는 대신 보라 씨도 내 비밀 지켜주기. 부사장님 비밀이 뭔데요? 대답부터 해요. 지켜줄 거야? 네. 아, 이거를 말해줘야 되나. 사실 이유차는 말이에요. 내 아바타예요. 네? 넥스트인의 실질적인 대장은 바로 나. 민트 주라고요. 어? 안 믿어? 어? 아니요, 믿을게요. 비밀 꼭 지켜드릴게요. 어서 가봐요. 2시 후에 이제. 네.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실력을 보여주세요.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기대할 테니까. 네. 왠지 김포라 팀장님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요? 저, 저도요. 사실 정 차관님은 저의 롤모델이시거든요. 물론 저 말고도 많은 여대생들의... 진짜로요.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너 진짜 바보야? 예? 물론 저 말고도 많은 여대생들의 롤모델? 네가 여대생이라는 얘기 아니야, 그럼? 맞잖아요. 내 말 뭘로 들었어? 넌 넥스팀 보안 팀장이라고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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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